원장님 안녕하세요 전 타병원에서 몇 년 전에 윤곽 2종을 받고 핀 제거를 안 했어요 티타늄 핀으로 인한 염증도 걱정이 되어 잠을 설치네요. 핀 제거 안 할 시에 핀으로 인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생길 수는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되게 낮아요. 천명에 한명 생길까 말까 그 정도라서 이 가능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핀 제거만 하면 얼굴 변형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문제 생기면 핀 제거하면 되는 거죠. 뭐 이게 꼭 미리 제거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빼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해요. 워낙에 이거는 티타늄 핀은 제거하려고 만든 핀이 아니고 그냥 계속 갖고 있으라고 만든 핀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핀 제거 해 말어 라는 영상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뭐 저한테 오셔서 cd 찍고 상담 받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수술한 병원은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상담해도 다 괜찮다고만 합니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요 이게 저도 이제 병원에서 가끔 느끼는 일인데 괜찮다고 하는 건데 왜 180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면 뭐 이해가 되는데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해도 못 믿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똥손 어쩌고 영상 올렸잖아요. 그 환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달라진 게 없는데 저는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본인 느낌에 다르다고 생각하고 180도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불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병원도 있죠. 있고 실제로도 저도 경험을 해요. 어쩌면 이 상태를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 뭐 이런 상태인 경우를 보기도 해요. 근데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저 감정적으로 서로 불신?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사를 찾고 이러는 모습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현업에 있는 의사로서 이렇게 조금 이런 모습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싫으시면 빼도 되고요. 뒤에도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근데 제가 일전에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제 채널 들어오셔서 여기서 고정 플레이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본인이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빼야 되는 경우? 안 빼야 되는 경우? 뭐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논문을 쫙 리뷰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은 결론은 본인이 싫으면 빼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빼는 거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길까 봐 빼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굳이 빼야 되냐고 물으면 굳이 안 빼셔도 돼요. 라고 말할 거고 근데 불안해요. 뭐 만져져요. 그럼 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데는 아마도 이제 수술해 준 의사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인터넷 보면서 괜히 이제 타인의 경험들? 이런 글들을 보면서 겪으면서 나도 저럴까 봐 우려되는 약간 의사들끼리 하는 말로 건강 염려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이포콘드리오시스라고 해가지고 건강 염려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정보에 노출되면 우리가 불안해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조금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요. 인지심리학자 선생님께서 영상을 계속 올려주시는 게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고통이냐. 슬픔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로 사람이 싫어하는 게 불안이래요. 불안. 그러니까 불확실성, 불안함. 그게 가장 인간이 견디지 못하는 감정이래요. 제가 볼 때는 성형 쪽에서는 특히 이런 불안 요소가 굉장히 환자들을 힘들게 하고 의사랑 환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회되면 그분 영상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한테 오셔도 상관없고 또 문제가 된다면 빼면 되고 그리고 뺀다고 해서 얼굴이 크게 변화될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문제없는데 인터넷 그런 글들 때문에 괜히 걱정돼서 미리 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그거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자료, 역사적인 자료들 제가 논문 리뷰하면서 쭉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질문 주실 때 항상 여기 또 보기에다가 여기다가 본인 궁금한 거 단어를 그냥 한번 쳐보세요. 그럼 밑에 이렇게 검색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2020년 7월에 턱끝 전진술을 했습니다. 작년 7월이죠. 턱끝 전진술 전에 무턱 보영물을 한번 넣었다가 염증이 나서 빼고 빼고 알마 안 돼서 또 넣었다가 이번에 턱끝 전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턱 보영물을 두 번 했고 마지막에 한 게 턱끝 전진술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성 보영물과 턱끝 전진술 만으로는 저처럼 작은 턱이 멋진 남자 배우들처럼 각지고 넓은 앞턱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수술 후에 원장님 블로그를 정독한 후에야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시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필러를 맞아봤다거나 또는 전진술을 했거나 또는 턱에 무턱 보영물이 들어가 있거나 그 상태에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사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턱 수술을 무턱대고 하지 말아라 이런 영상도 만들었고 무턱 수술에 대해서 자가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도 만들어 드렸고 저 나름은 한 2, 3년 동안 무턱에 대해서 환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많은 정보를 유튜브에,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 글을 여러분들이 꼭 수술하고 나서 많이 검색해야 나오는 글인가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뭔가 선택하려려면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정보들은 정보라기보다는 사실은 낚시성 광고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워보고 싶어서 그래도 조금 올바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곤 있는데 저 혼자서 이러고 떠들어봐요. 지금 벌써 한 8년째 이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한편으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 드리려는 건 다름이 아니라 턱 끝 전진수라고 이제 6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모양 불만족 말고는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근육이 뭉친 듯한 느낌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원래 지성 피부이긴 하지만 수술 후에 여드름 같은 게 자꾸 나고 있다. 인터넷을 보니 근육 뭉친 느낌 염증 여드름이 고정핀의 역량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이걸 제거하고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느낌들이 고정핀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걸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6개월 넘었고 고정핀 제거할까 하는데요. 턱 근육을 자주 잘라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쨘데 또 쨔고 이미 지금 수술을 3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제거한다고 수술하고 나중에 또 제거한다고 또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살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정핀 때문에 턱 끝 이물감과 턱 끝에 조금씩 나는 여드름이 지속되면 안 좋을까 싶어서 핀을 먼저 빼고 싶기도 하다가 또 어차피 나중에 재건할 때 핀 빼고 할 텐데 뭘 또 근육을 찢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저는 손대지 말고 있다가 제대하고 저 보러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부줄지기에 손상받은 거는 저희가 손대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완전하게 옛날처럼 되돌리기는 조금 힘들어져요. 그런데 뼈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 생각엔. 그런데 연부조직이 닫혀버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근육이 찢어졌다던가 살이 뭉쳤다던가 이런 것들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채널에 들어와서 여기 돋보기 마크 있는 데서 본인이 궁금한 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어지간한 거는 지금 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무식하게 쓰셔도 돼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쓰세요. 그럼 관련된 영상들이 어지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 검색을 조금 많이 활용해 주시면 반복적인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간 낭비고 또 이렇게 채널 와서 방송 봐주시는 분들도 시간 낭비가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광대 9개월 차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뼈 시작점조차도 안 붙어 있어서 분류합 상태인데 시작점조차도 안 붙어 있어서 본인이 이미 답을 내셨어요. 자꾸 뼈 흡수가 될 거라고 재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의사가 한 말일까요? 의사가 재수술을 빨리 해야 된대요. 음... 그 소리는 왼쪽에서만 납니다. CT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먼저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면 벌어진 듯 보이지만 이 음영만 갖고서 이게 분류합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붙어 보여요. 지금 볼 때 여기는. 근데 여기는 살짝 벌어져 있죠. 근데 이 벌어진 정도가 이 정도면은 그렇게 심한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음영을 달리하면 붙어 보일 수도 있고 이 정도 벌어진 거는 광대 수술에서 흔히 보이는 정도고 이걸 자로 재보면 재볼 때는 얼핏 봐서는 4, 5mm 정도?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이런 식으로 수술하기보다는 이렇게 길게 하나 박는 게 의미가 없고요. 보통 저는 여기 와이어 고정하고 여기 플레이트, 여기 플레이트 이렇게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중 고정을 해요. 채부 쪽은. 그리고 아치 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왼쪽 아치는 지금 여기서 보이지도 않고요. 여기도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는 보이는데 딱히 이걸로만 봐서는 문제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이걸만 봐서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 CT를 또 남겨주셨는데 여기는 여기가 보이거든요. 대충. 근데 이거 역시도 아무리 봐도 뭐 여기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어쨌는지 지금 이 CT 음영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정도 갭이 있는 거 그닥 그렇게 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데 보면 살짝 붙은 듯 보이고요. 이런 데. 이런 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이럴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시작점조차 안 붙어있어서. 시작점은 붙어있어요. 근데 체부쪽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벌어져 있는 거고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근데 뼈 흡수가 될 거라고 재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이 의사 조심하시면 돼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 사람 조심하시면 돼요. 정말 무책임한 분이에요.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돈 벌고 싶은 욕심이 많거나. 재수술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일단 그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남아있는 뼈가 별로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얘를 만약에 일로 붙인다 하면은 여기 축 떨어질 거고 얘를 여기다 붙이려면 입안에서는 여기까지 못 붙여요. 기껏 해봐야 여기서 깨작깨작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완전히 붙일 수 있대요? 못 붙여요. 그리고 여기가 붙으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더 벌어져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재수술을 논할 상태는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어찌 됐든 저찌됐든 뼈가 붙어가는 걸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일단 여기라도 간당간당하게라도 계속 붙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뭐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더 벌어지는지 아닌지만 확인해야 돼요. 아니 남아있는 뼈가 없는데 무조건 재수술하자고 말하는 거는 방법도 제시를 못하면서 수술을 하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재수술을 말하는 의사는 저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항상 이런 갭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alignment라고 해서 이 형태를 봐요. 이 형태를. 지금 보면 이게 하방 변이가 있다거나 뭐 얘가 어떻게 돌아가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 수술을 계획했던 선생님이 체부에서 뼈를 너무 많이 잘라내셔서 이렇게 된 거지 여기 alignment가 괜찮잖아요. 보통은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벌어지려면 이 광대뼈가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alignment 자체는 괜찮잖아요.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돌았다 그러면은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벌어지겠죠. 뭐 얘라도 이렇게 주워 올려서 여기다 고정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9개월 차인데 이 alignment 자체가 이 라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보여주시는 지금 이미지만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할 거고요.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대뼈가 이렇게 붙으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붙어 있죠. 이렇게 보면 벌어져 있죠. 이렇게 있으면 붙어 보일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라는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두 뼈가 이렇게 붙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어도 이면에서 보면은 붙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붙으면 제일 좋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붙어 보이죠. 이렇게 보면 붙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CT를 볼 때 이런 캡처 이미지로 저 CT 보여줬으니까는 상담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다 붙어 있네라고 말하는 것도 바보예요. 이렇게 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CT를 요리조리 돌려봐야 보다 정확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안심할 부분은 이게 얼라인먼트가 괜찮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지지는 않겠다. 여기서 찌글찌글찌글찌글찌글 이렇게 차 올라오면서 붙을 수 있겠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병원 와서 CT 찍고 그냥 비대면 상담하세요. 그러면 제가 CT 요리조리 돌려보고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불안해서 수술시키는 의사들 되게 조심하세요. 자꾸 뼈가 흡수될 거라고. 무슨 근거로. 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 5년 지나서 다 붙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갖고서 뼈 흡수된다고 재수술을 하고 여기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럼 너 이거 사각턱 잘라가지고 이거 떼가지고 여기다 넣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조심하세요. 이거 잘라서 여기다 넣는다고 여기 옮겨준 뼈가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뼈 이식이라는 거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뼈 이식은 갖다 붙여놓으면 다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씨앗을 10개 심으면 싹이 10개 나나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10개를 심었어요. 그러면 싹이 나는 거는 불과 반도 안 나요. 여러분 심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10개 심으면 두세 개 싹이 나요. 비슷해요. 뼈 이식을 하면 20-30% 반도 안 남아요. 대부분 한 20-30% 남고 나머지는 다 흡수돼요. 그러니까는 뭔가 형태를 만들려고 뼈 이식을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 나는 거요. 이것도 저도 이 악물문 여기서 찍 하면서 소리 나요. 크게 벌리면 쩍 하면서 띵 하는 소리 나고요. 이게 관절에서 나는 소리지 광대에서 나는 소리 아닙니다. 너무 불안에 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불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지심리학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불안이래요. 불안. 공포보다도 불안이 더 무섭대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직 학생이라 어디 여쭤볼 데가 없어 죄송하지만 이렇게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 성형외과에서 이반절개 구렛나루절개로 진행한 3D 광대축소 45도의 광대 수면마취로 한대요. 수면마취는 전신마취보다 안전해서 마취과 전문의가 따로 안 필요하대요. 여러분 수면마취가 안전할까요? 전신마취가 안전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광대수술은 전신마취를 원칙으로 해요. 핀 제거 같은 건 수면으로 해도 돼요. 뭐가 더 안전할까? 저한테 물으면 전 전신마취가 안전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마취라는 거는 환자는 자고 기억이 없지만 실제로는 만취 상태에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조용히 자는 애도 있고 막 기억도 못하면서 난동피는 애도 있고 제 친구 하나도 술만 먹으면 뛰어요. 학교 다닐 때 얘가 술도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는데 술만 먹으면 뛰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중앙선 넘고 횡단보도도 안 지키고 빨간불인데 막 뛰어서 건너고 차 빵빵거리고 다음날 만나가지고 너희 새끼야 왜 이렇게 술 먹으면 뛰냐 그때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수면마취가 비슷해요. 환자들은 정말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막 자면서 막 움직이는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 뭐 코 골면서 숨 안 쉬는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 술버릇이 대부분 수면마취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은 잔다고 기억 못하지만 이렇게 깨작깨작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입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톱질을 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고개를 갑자기 확 돌리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뭐 신경을 다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신경 쓰여서 위험하죠. 또 입안에서 수술할 때 뼈를 자를 때 저희가 물로 자꾸 씻어줘야 되거든요. 뼈가루가 날리니까. 근데 그 물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면마취 중에 환자가 꽉꽉거리면서 기침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혈압 올라가고 피도 나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면마취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안으로 하는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은 무조건 또는 물로 많이 씻어야 되는 수술은 무조건 전신마취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수면마취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그건 환자들 눈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수면마취가 위험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선생님 안화상 용기 성형과 광대를 따로 한다면 광대 수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게 괜찮을까요? 사실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고요.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광대 수술하고 본인이 좀 괜찮을 때 해도 돼요. 뭐 딱히 이걸 분리하거나 시간 텀을 둬야 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편하실 때 하시면 돼요. 필러를 맞지 않으면 사람의 턱에도 사진에서 이런 식의 함몰은 존재해요. 그래서 저 정도의 함몰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알아두세요. 필러 맞으면 뼈가 침식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필러 맞으면 뼈가 침식이 될까 말까? 이거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작년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러를 맞아서 뼈 침식이 발생하지 않아요. 두 가지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왕창 넣었을 때 턱 끝에다가 한 6cc씩 4cc 넘게 왕창 넣는 사람들 그러면 그 압력에 뼈가 침식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가끔 가다가 어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턱 끝에다 필러 넣을 때는 올막 위에다가 넣어야 된다. 뼈에 가깝게 넣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이세요. 필러는 염부 조직에 넣는 거지 뼈 위에다 넣으면 뼈가 압력받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뼈가 살짝 침식이 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만 제외하면 필러 맞아서 턱이 뼈 침식 온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턱이 작은 사람이 여기다가 제일 많이 맞은 사람 제가 본 사람 14cc까지 받거든요. 턱이 CT를 보면 뼈가 있을 턱이 아닌데 일만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필러를 14cc를 맞았대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그 정도면 수술하죠. 어떻게 14cc를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맞는 거는 반대. 그래서 조금 조금 한 앰플, 두 앰플 뭐 2cc?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3, 4cc 넘어가게 무리하게 이렇게 턱을 필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상이 아니라 워낙에 누구나 다 정상적인 턱뼈를 가진 사람은 이게 다 있어요. 제 뼈에도 있어요. 이런 그룹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진작 이 글을 봤어야 했는데 개턱 꺼진 부분을 필러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필러로 채우면 둥실둥실 이렇게 살찐 것처럼 돼서 조금 덜 보이기는 해요. 근데 결국은 또 필러가 빠져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사각턱 재건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지금 3D 프린팅 관련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환자가 개턱 환자였고요. 뭐 제가 만든 개턱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왔을 때 너무 심한 개턱이었고 그래서 그 환자를 지방을 1년에 한 번씩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두세 번을 넣었고요. 나중엔 뺄 지방이 없어서 필러를 맞았어요. 그런데 필러 역시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또 흡수가 되고 그러면 또 환자는 불안해하고 그 친구 때문에 사실은 이거 방법 없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된 게 제가 3D 프린팅 관련해서 사각턱 재건이니 뭐 이런 것들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환자 때문이었어요. 2010년도부터 저한테 오셨다. 그런데 필러는 그냥 느낌 보려고 맞는 거면 찬성이에요. 저는 한 번 맞아서 일단 급하니까 또는 어떤 느낌일지 모르니까 한 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 찬성. 그런데 내가 필러로 개턱을 고치고 살겠다. 그건 반대. 왜냐하면 필러도 계속 맞으면요. 이게 점점점점 퍼지면서 이게 볼거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분탁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턱선은 샤프한 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분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맞아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엄마가 하악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종아리뼈를 턱에 이식했는데 혈관 연결은 실패한 듯 합니다. 고름이 나오고 있고 입안에 이식했던 피부는 걷어내고 꿰매둔 상태인데 입안도 낫지 않고 꿰매둔 곳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식한 뼈를 다 제거하고 다른 보영물을 넣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일단은 고름이 안 나오고 상처가 아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입안에 피부 이식까지 한 거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아마도 이 하악의 종양 때문에 잘라내는 수술을 하시고 피부 이식도 포함해서 뼈 이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종아리뼈를 이렇게 조각조각 부러뜨려가지고 혈관이 달려있는 애예요. 목에 있는 얼굴 동맥, 정맥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큰 플레이트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수술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입안에 종아리에서 피부까지 같이 띄어서 이렇게 뽐해준 건데 혈관이 막혀서 이 뼈랑 피부랑 죽어버린 거죠. 근데 종종 발생해요. 이게 10번 하면 10번 다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고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좀 다르겠지만 또 환자 상태마다 다르겠지만 뭐 당뇨가 있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뭐 이런 상태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빈도로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뼈가 흡수가 되고 혈관이 죽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오신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이 환자분은 보험관계가 엮여 있어서 제가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이건 제가 티타늄 보육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술한 예예요. 이렇게 없는 분한테. 그래서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1차적으로 요걸 해보고 나중에 정 안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비교적 수술이 간편하거든요. 준비하는 기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환자한테는 편해요. 근데 요거는 환자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 수술을 해야 되고 다리도 불편해지고 또 실패 확률도 은근히 높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추후에는 이게 1차 치료가 되고 여기서 실패하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 2차로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래서 티타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술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편안하게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받은 이유가 궁금한데 암 수술에서 이렇게 턱을 다 이빨하고 포함해서 잘라낸 건지 아니면 외상 때문에 부러져서 이런 재건을 한 건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있다. 다만 어머니 상태에 따라서 방법을 어떤 걸 택할지 조금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생님 뵌 적은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의견 하나하나가 환자분들께 도움을 주시고 실제 인터넷상의 카더라 등의 문제의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진료 영역에서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암묘 윤곽 수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 환자분들의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면서 예전 공부를 복귀하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학회 등에서 뵐 기회가 있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업하고 계신 어느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대로 된 정보를 좀 남겨놓고 싶고 제 채널 안에 뼈 수술에 관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한 것들에 대한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조금 많은 분들이 헤매지 않고 카더라 라는 정보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학회에서 뵈면 꼭 얘기해 주세요. 반갑게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번에 사각턱 턱 끝 수술 후 재건 상담 갔었는데 원래 비대칭 부정교합에 양악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윤곽을 하는 바람에 재건하면서 원래 목적이던 양악 같이 하고 싶은데 구강악에서는 재건 안 하고 양악만 하라고 해서요. 전체적인 느낌 무시하고 그냥 치아와 비대칭만 치료 목적인 것 같아서요. 양악할 경우에 턱 끝 부분이 더 몽울이 지고 작아져 살도 처질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악 후 재건을 하기엔 시간도 얼굴을 또 쬐야 되는 것도 걱정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양악 수술을 하면 비대칭을 교정하려고 양악 수술을 많이 해요. 그 비대칭이라는 거는 치아를 기준으로 한 수평수직관계 다시 말하면 대칭관계를 치아로 봐요. 치과 쪽이나 양악 수술을 하는 선생님들은 근데 저는 성형외과 의사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의 수평수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의 겉모습에서 보여지는 수평수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치아 기준으로 수평수직을 맞추다 보면 얼굴에 볼륨 디퍼런스라는 게 생겨요. 액시스 데비에이션, 축이 틀어진 걸 고치면 턱이 모양이 삐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볼륨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 수술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 번에 나눈다면 수술 전에 그걸 전부 다 계산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려면 또 티타늄으로 다 만들어서 계산해서 고정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양악을 해야 되는 비대칭의 경우에는 양악을 하세요. 대신에 이빨 치아 평면에서의 그 액시스, 축에 대한 비대칭만 양악 수술로 교정하시고 나머지 턱이 무턱이네, 턱이 기네 이런 거는 자르거나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차라리 양악 수술하고 치아 중심선 이런 게 잘 맞으면 그때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찌되든 저찌되든 맞춰드릴게요. 저도 양악 수술을 같이 그냥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그게 더 변수가 많아서 또 티타늄으로 그걸 다 재서 이렇게 하면 또 환자분 수술비 부담도 너무 커질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환자분들이 감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시도도 못하고 있어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양악만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나머지 비대칭 부분이나 미용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은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이 있죠. 또 째야 되는 것도 걱정이고 수술 두 번 하는 것도 걱정이고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결과를 위해서는 잠깐 뜸들이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환자분이 최종적으로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비용적인 문제도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아껴질 수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 항상 귀한 수업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7월에 콧볼 축소술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초반에 더 찝혀 보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 시점에 만족해 버려서 시간 지나고 나니 조금씩 퍼지는 콧볼 때문에 마음 아팠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콧볼 축소 방법이 여러 가지에요. 그냥 실 넣어가지고 묶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살을 잘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받으신 거는 실로 그냥 묶어주신 거예요. 이걸 알라친칭이라고 해요. 친칭이라고 해서 꼬매서 쫓매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콧볼 축소한 효과가 초기에는 굉장히 찝혀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퍼져요. 사들끼리 대할 때 티슈 이팅이라고 해요. 그거를 실밥이 살이 실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실밥이 살을 먹어요. 그래서 티슈를 이팅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걸 티슈 이팅이라고 하는데 요거 요 표현을 선생님이 쓰셨나 봐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실로 묶는 친칭 방법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실 거면 뭐 해보고 싶으면 하시는데 아마도 또 후회하실 거고요. 어차피 또 퍼져요. 그리고 뭐 하고 나서 저한테 턱수술 받는다고 해서 턱수술 받는 거랑 사실 그 부분은 상관은 없어요. 뭐 입 열어서 땡기고 뭐 그런다고 해서 또 바뀌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걸 걱정하진 마시고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한번 해보셔서 아잖아요. 한번 더 한다고 그게 안 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턱수술을 할 때 안 퍼지게 코를 묶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쓰세요. 티슈 이팅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이 실이고 파란색이 살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꿰매서 이렇게 꿰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로 이렇게 묶겠죠. 얘랑 얘랑 해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져서 묶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꽉 묶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르면 지날수록 얘가 이 살을 파먹고 이렇게 들어와요. 이걸 티슈 이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꿰매놨을 때 여기서 매듭을 져서 꽉 꿰매면 이렇게 실이 이 살을 파먹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티슈 이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꽉 묶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파먹고 들어온 양만큼 느슨해지겠죠. 그러니까 풀린듯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콧볼을 자르는 식으로 절개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살을 잘라내셨나요? 도라김님? 그냥 여기 빵꾸내서 실로 묶은 거 아니에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많이들 하시는 게 여기를 빵꾸를 내가지고 실을 이 입 안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여기로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빼요. 그래서 여기서 묶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코를 벌리는 작업도 하고 웃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하고 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티슈 이팅이 생기죠. 근데 잘라서 절개한 게 맞다면 조금 부족하게 하신 거예요. 잘라서 절개로 했는데 벌어지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제 생각에는 잘라서 절개를 조금 하고 이걸 묶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짬뽕을 하신 거고요. 잘라서 절개하면 퍼지지는 않아요. 근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잘라서 절개했으면 이걸 뭐 많이 퍼졌다면 한 번 더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꽃볼을 줄여야 될 정도로 넓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있네요. 이거는 한번 제가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두 번 줄일 정도까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느낌인데 확실하진 않지만 잘라내는 거를 조금 잘라내고 묶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지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환자분을 뱉었으면 이렇게 말 안 할 텐데 모른 채로 글만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악외소증 환자에게 양악수술을 진행한 것입니다. 특이하게 구치부를 내리고 하악을 내리며 빼는 형식인데 수술 후 안모가 보기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양악시 상악의 전치부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도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 보여드린 이게 미국인가봐요. NY컴스라는 어떤 병원인가봐요. 병원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턱이 없는 이런 환자예요. 이렇게 턱이 없죠. 전형적인 하악외소증. 이렇게 없죠. 근데 이 수술을 계획한 걸 보면 SSRO라고 해가지고 쭉 나가게 만들고 턱을 앞으로 전진해서 되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죠. 자 수술 후에 이렇게 됐대요. 괜찮죠. 이렇게 웃는 것도 괜찮죠. 정면모습도 괜찮죠. 여러분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왜 45도 사진은 없죠? 이 모습은 있는데 왜 이 모습은 없을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무턱 수술 얘기하면 이 사진만 보지 마시라고요. 하악외소증 그러면 이 사진만 보지 마시라고요. 정면 사진 하악외소증 있나 없나 별반 차이 안 나요. 가장 보셔야 될 사진은 45도예요. 속는 건 아니에요.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수술하는 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부정교합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으면 이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술은 잘 된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 수술의 한계가 뭔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블로그에 한번 써놓은 적이 있는데 비슷한 환자에서 비슷한 수술을 한 남자의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여자의 경우란 갸름에서 괜찮아요.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요. 양악수술에서 앞으로 빼고 턱전진에서 앞으로 빼고 자 45도를 보면 이 체부 볼륨이 다 없어져요. 이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게 여자면 갸름에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남자는 이렇게 되면 되게 옹색해 보여요. 45도가 없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볼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랑 지금 이 모습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수술 계획이잖아요. 이게 시뮬레이션한 수술 계획이고 실제 결과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서 뼈가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굉장히 많이 비어요. 여기는 안 빈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여기가 굉장히 빌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얇은 뼈여서 흡수돼요. 여기가. 그래서 실제 보면 여기 이렇게 꺾여서 뼈가 없죠. 여기도 이렇게 꺾여서 뼈가 없죠. 이걸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거예요. 45도는 보여줄 수가 없죠. 폐어있으니까. 웃어서 가리죠. 이런 환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나 하악외수증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양학수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여기가 너무 싫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준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악 볼륨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갸름하니까. 여기가 없어도 갸름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많이 빌 거다. 이만큼.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면 완전 측면 괜찮아요. 사면 45도 여기서 보면 무조건 패여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진처럼. 여기가 이렇게 패여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관이 뒤로 빠져 있어요. 주걱턱이랑 반대인데 전진 양학수를 해야겠죠. 하관이 뒤로 빠져 있어요. 이 환자라는 얘기죠. 심한 하악외수증 환자라고. 그런데 또 팔자 입가주름은 또래보다 깊어요. 하악이 작은 사람들은요. 이 주름이 깊어요. 여기도 깊을 수 있어요. 입이 나와 보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없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저는 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턱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가 생겨요. 여기가. 이게. 그리고 이것도 깊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생기잖아요. 깊어 보이. 여기 생기죠.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더 들어가야 돼요. 저는 많이 나와서 안 들어가요. 그런 느낌으로 됐다. 전진 양학수 살쳐짐이 궁금해요. 살쳐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패임 같은 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지금 볼 때는 하악외수증이세요. 그런데 이걸 인터넷으로 보고 나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전에 플로우차트 만들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내가 교합이 정상인지 하악의 체부 볼륨 여기 볼륨이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어떤 수술을 가는 게 맞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답식으로 뭐는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다가 제가 하악외수증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뭐 구분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심한 무턱 긴턱 비대칭이 있는 하악외수증 그 다음에 이건 사막수술이라는 거예요. 사막수술과 양악수술에 대한 내용 하악외수증 양악수술의 한계 지금 보여드린 그거예요. 하악외수증인지 무턱인지 고민이 큽니다.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돼요. 혼자 진단하지 마세요. 이거 보고하세요. 의사들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뭐 하악외수증만 해도 잔뜩 지금 영상이 얼핏 봐도 한 20개장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단답식으로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말하기가 어렵죠. 얘기해줄 게 너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질문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려서 답을 드릴게요. 중앙면부가 꺼졌는데 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중앙면부 꺼진 얼굴이죠. 입은 자주 뵙죠. 중앙면부가 꺼져있는 분이에요. 근데 입이 들어간대요. 그럼 입을 더 넣어봤어요. 이렇게 되겠죠? 다른 건 바꾼 거 없고요. 이 부분만 바꿨어요. 이 부분만 입을 이 부분만 조금 더 넣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중앙면부 꺼졌는데 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면 될까요? 원장님, 전 안면윤각 3종을 했고 통증이나 미세한 경련 때문에 비대면 상담 예약했는데요. 지금 만져지는 통통한 이 살이 흉살인지 심부볼인지 원지 원장님께서는 직접 만져보셔야 아시는 부분 아닌가요? 안 만져봐도 8, 90%는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심부볼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CT랑 비교해서 보면 되고요. 흉살은 위치가 또 심부볼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알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비대면상으로 정확히 CT랑 사진이랑 표정 짓는 것 지금 비대면 상담하시면 여러분 뭐뭐 병원 와서 촬영하시냐면요. CT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스캐너로 스캐너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해요. 여러 각도 표정 짓는 거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영상 촬영해요. 동영상은 뭐냐면 아예 이유하는 거랑 입 벌리는 거랑 또 본인이 느끼기에 불편한 표정 져보세요. 뭐 이상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하고 동영상 촬영해요. 그래서 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환자분 뵙는 거예요. 대면 상담하고 비대면하고 지금 만약에 상담을 환자분을 한다면 차이 나는 건 제가 장갑 끼고 환자분 입에 손 넣어가지고 불편하다는데 만져본 거 그거 하나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거의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이요. 제가 CT랑 사진 보고 꼭 만져봐야겠다. 그러면 환자분 다시 한번 뵙서라도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양악수술하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운동신경 5가지 중 3가지 운동신경이 손상을 입었는데 이거 잘린 거 아니면 돌아오겠죠. 잘린 거 아니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운동신경은 돌아오는 게 굉장히 늦어요. 보통 감각신경은 정말 빨리 돌아오거든요. 문헌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감각신경은 하루에 0.몇미리씩 자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달에 1미리씩은 자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운동신경은 1년에 1cm 자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차이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는 굉장히 심해요. 근데 사실 양악수술 정도 하는 선생님이 얼굴 신경 잘라먹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층이 달라요. 뼈는 지하 2층에 있고요. 신경은 1층으로 다녀요. 근데 지하 2층에서 공사해가지고 지하 2층에서 공사하는데 망치질하고 톱질한다고 1층에 있는 유리창이 깨진다는 건 조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랑 비슷해요. 뼈를 수술하는 공간은 지하 2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경은 한 1층에서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수술하면서 신경이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양악수술하고 신경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설명으로는 부어서 라고 얘기를 하겠죠. 대부분. 근데 밴드 있죠. 밴드.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압박붕대 하는 거. 그거를 너무 세게 하는 경우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안에서는 부으려고 막 압력이 증가하지 위에서는 붙지 말라고 밴드로 눌러대지 그럼 가운데 낑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이 짜부러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경이 순간적으로 뭐랄까 피가 안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신경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굶어 죽은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주변에 있는 구조가 살아있으면 신경이 살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물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수압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파이프가 결국엔 물이 통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한 달이면 일단 초기에 스티로이드 세라피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그냥 자꾸 운동하려고 애써 보면서 표정 져보면서 운동하는 게 있고요. 더 만약에 불안하시면 뭐 신경과 같은데 대학에 가셔서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는 그 치료가 있어요. 그 신경 자극 치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육이 이제 위축되지 말라고 그게 조금 빨리 신경이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귀찮아서 잘 못 가시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많이 좋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끊어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진짜 드물어요. 전 본 적은 없어요. 끊어먹은 경우를.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냥 그리고 본인 스스로 운동해 보시고 밴드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귀까지 이렇게 딱 누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 압박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많지 수술하면서 토부로 뭐 이런 걸로 그러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광대축조소로 CT를 확인해 보니 분류압 갭도 없고 유압이 다 된 상태고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10개월 차입니다. 근데 45도 광대 쪽에 피부에 알봐서 플레이트가 만져집니다. 만져지면 플레이트 제거를 꼭 해야 하나요? 기분 나쁘잖아요. 괜찮은데요? 그럼 안 빼어도 돼요. 선생님 만져져요. 기분 나빠요? 아니 신경 쓰여요. 세수할 때마다 로션 바를 때마다 그럼 빼요. 이게 답이에요. 밑에 제 방송 보신 분인가 봐요. 답을 주셨어요. 만져지면 제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져지면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하니까 심리적 요인을 따졌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대변해서 이렇게 답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건강이 해롭잖아요. 아침 세수할 때마다 얼굴 만질 때마다 뭐가 만져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럼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압박을 세게 했죠. 그렇죠. 이게 대부분 신경 손상 받는 경우는 압박을 굉장히 세게 한 경우에 신경이 눌려서 그래요. 그냥 여담으로 잠깐 제 인턴 때 얘기해 드릴까요? 인턴 땐가? 1년차 땐가? 인턴 땐가 1년차 땐가 그때는요. 이제 일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그리고 일이 다 정리되면 한 새벽 3시?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인턴방이라고 해가지고 인턴들이 자는 숙소가 있어요. 2층 침대가 뭐 이렇게 골반 같은데 막 쫙 있는데 거기가 만석일 때가 많아요. 3시쯤 가면은 이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자냐면 인턴방 앞에 휴게실처럼 소파가 있는데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자거든요. 근데 3시쯤 가면은 거기도 만석이에요. 한 자리씩 차지하고 다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럼 잘 데가 없잖아요. 누울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외래로 갔어요. 성형외과 외래 키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걸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서 거기에 소파 같은 데서 자요. 근데 보통 이제 집에 있는 소파처럼 큰 소파가 아니라 병원에 있는 소파는 그냥 엉덩이 닿으면 무릎 살짝 걸칠 정도까지 좁은 그거를 딱 붙여가지고 자요. 그럼 이렇게 팔이 떨어져요. 이렇게 소파 밑으로 이렇게 팔이 떨어져요. 근데 피곤하니까 팔 떨어진 지도 모르고 자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 팔이 안 움직여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요. 팔이 안 움직여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요. 정말로. 이렇게 들고 가고 병동에 가요. 그러면 어 선생님 팔 다쳤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니 팔이 안 움직여. 그러고 있다가 한 15분 20분 자꾸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렇게 막 하다보면 그럼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신경이라는 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냥 떨어뜨려 놓은 것만으로도 안 움직여요. 근데 이 압박붕대를 또 묻지 말라고 피나지 말라고 엄청나게 세게 하면 딱 여기서 눌려요. 여기서 안면신경이 5가지가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 그게 어디냐면 겉으로 보면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여기서 귀 뒤에서 이렇게 턱 라인 따라서 5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메인 길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피나는데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길 또 솜 같은 거 잔뜩 떼고 이빨이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까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면 신경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대신 답 주신 이런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융합삼종한 지 오늘로 15일차 되었는데요. 잘 회복하고 있다. 갑자기 오른쪽 사각턱 쪽이 딱딱하게 붓기 시작하더니 며칠 후 열감과 통증을 동반해서 주변부까지 딱딱하게 부어버렸습니다. 15일 날짜 중요하죠. 너무 걱정돼서 병원 내왔는데 입안 깨끗하고 문제없다고 하셔서 입안 실밥 제거했고 제가 느끼기에 입안에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온다거나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약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그냥 처방약과 항생제 링겔 맞고 돌아왔고요. 제가 우겨서 CT도 찍었는데 원장님 부은 것 말고는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약 먹어도 차도 없고 통증이 더 생겼어요. 입도 잘 회복해서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는데 현재 하나도 벅찰만큼 안 벌려집니다. 육안으로 발적도 있고요. 월요일에 병원 내외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할까요? 너무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이런 경우는요. 여기 부은 데 있죠. 제일 많이 붓고 이렇게 만져보면 몰캉몰캉한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땅땅하든가 거기에다가 굵은 바늘로 바늘로 찔러가지고 아스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물이 고인 게 있나 한번 땡겨봐야 돼요. 원인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5일 차 정도면요. 턱 수술하고서 피가 고여 있었을 거예요. 그 고여 있던 피가 선지처럼 우리 선지국 알죠? 선지국 선지처럼 굳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12일에서 14일 정도 2주 정도 되면 이게 액화가 돼요. 그걸 리퀴팩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선지가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 그때 얘가 땡땡하게 부어요. 그게 염증이 생기거나 또 뭐 이런 상황으로 이게 되게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주사기 넣어가지고 쭉 당겨보면 또는 입안 상처 부위에서 와인 색깔의 물이 나와요. 아주 걸쭉한 와인 색깔로 나와요. 그거는 피가 고인 거고요. 일단 그게 하나 의심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뼈를 박리를 해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2주 정도면 얼추 붙었거든요. 어설프게 붙었을 거예요. 근데 한 2주 되면 또 괜찮다고 막 너무 먹어되거나 너무 움직이면 뼈랑 살이랑 붙어있다가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비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마서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국말로는 적절한 표현을 모르겠어요. 라서레이션은 잘리는다. 찢어진 상처라고 그러고 마서레이션이라는 걸 쓰는데 이건 긁힌 상처를 말해요. 쉽게 말한 한국말로 하면 까졌다는 표현이 있죠. 나 넘어졌는데 찢어졌어 가 있고 나 넘어졌는데 여기 까졌어 이런 경우 있죠. 쉽게 말하면 여기 까진 거예요. 이 속에서 뼈랑 이게 어설프게 붙어있다가 자꾸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사포 갈리듯이 갈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지가 앉아있는데 딱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물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까진 다음에 딱지 얇게 앉았는데 씻다가 떨어지면 진물 나잖아요. 또 간지러워서 긁다가 진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지 앉았는데 떨어지면 진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 경우는 뭐 꺼지가 남아있거나 그러면은 되게 붓고 아프고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걸레 냄새 나는 게 입 안으로 국물이 새 나와요. 그런 경우는 꺼지 같은 게 남아있을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뭐냐면 수술하다가 침샘이 찢어진 경우가 생겨요. 간혹 여기 턱 밑쌤 있죠. 여기에 사각턱 수술할 때 박리를 많이 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침샘이 캡슐이 이제 껍데기 같은 막으로 쌓여있거든요. 그게 톱이나 어떤 뭐 박리하는 기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입 안으로 침이 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처음엔 괜찮아요. 붓기 빠지고 하다가 이제 식사를 막 잘하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침샘이 입 안으로 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처 부위로 침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침은 효소잖아요. 뭔가를 분해하는 그래서 주변 살들이 염증처럼 생기면서 벌겋게 되면서 만지면 아프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늘 찔러서 확인하는 게 좋고요. CT는 무조건 찍어서 혹시라도 물고인 건 CT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대부분 또 약 먹으면 나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밴드 살살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원장님께 이번 주 내로 비대면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댓글 남겨요. 제가 광대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 후 CT 촬영 없이 의사분께서 직접 제 얼굴을 꾹꾹 눌러보기만 하시더라고요. 이리저리 만져보시기만 하던데 원장님께서도 만져만 보면 뼈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파악이 되시나요? 만져보면 어느 정도 날죠. 근데 정확하게 날 수가 없어요. 그냥 CT 촬영하는 병원 고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무리 도사 같은 의사라도 만져보고서 뼈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100% 알 수 있다? 뭐 그 사람 조심하세요. 현대의학은 100%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만져보고 괜찮네 정도는 말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CT 찍어서 서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환자분도 눈으로 봐야 그걸 받아들이고 괜찮구나 하지. 이걸 눈으로 보지 않고 만져서 의사가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안심하는 환자들 저는 21세기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걱정되잖아요. 진짜 괜찮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만져보고 괜찮아? 우리는 수술 후에 CT 안 찍어?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불안해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CT 찍어보면 이상한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CT 촬영한 거 캡쳐해서 이거 자기한테 핸드폰으로 보내줄 테니까요. 이거 가지고 수술한 선생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지 눈으로 보시라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도 괜찮다면 그분하고 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상한 부분을 제가 캡쳐해서 줬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경우 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저한테 오시는 환자 보는 거 저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런 어떤 찬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CT 찍어보면 될걸 눈으로 확인하면 될걸 그랬더니 또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는 CT 볼 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몰라도 붙고 떨어진 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기 붙었니 떨어졌니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은 다 답하는데 이상하게 광대 수술한 사람들은 붙은 거 맞아요? 이러고 물어봐요. 안 붙길 바랬다는 사람들처럼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자꾸 말로 확인하고 싶어 하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그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항상 말씀드리죠. 수술 전으로 CT 촬영하는 병원 고르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노블캡 말고 본 씨멘트로 귀족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윗입술 얇아짐 형상 옆모습에서 입술 커브 줄어드는 현상 생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경우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앞광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뜩 좀 부어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 변해요. 여기는 손 안 대고 여기는 아예 손 안 대고 절개도 안 하고 이렇게 넣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냥 귀족 부분만 넣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머리를 항상 짧게 자르는 편인데 자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얼굴이 세로로 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두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나요? 얼굴이 긴 거랑 장두랑 무슨 상관이죠? 단어를 물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세로로 긴 건 이거죠. 장두는 이게 긴 거예요. 앞뒤 길이가. 근데 이거 긴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납작하고 긴 사람들도 있고 앞뒤로도 넓은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얘기죠.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옆모습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걸 보고서 손가락이 다섯 개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 이걸 보고 손가락이 다섯 개라고 말하는 건 틀려요. 다섯 개 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 제가 양악수술을 받고 묵기 때문에 안면신경이 늘려서 안면마비가 한 달 되었고 서선이 호전되고 있긴 한데 턱 쪽이랑 볼 쪽이랑 입 쪽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 코하고 눈하고 눈썹하고 이마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수술 잘 됐으니 기다려보자 잡답해서요. 스테로이드랑 비타민 B 온찜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강 아간면 외과 외과 중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이게 어딘가요? 여기에 보면 양악수술을 붓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생긴 거고 수술만 원칙적으로 안전하게 했을 경우에 6개월 안에 90%이 다 호전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좋아요. 좋아져요. 따로 노력을 안 해도 호전되는데 따로 하실 거는 딱 피 없어요. 눌렸을 경우 손상 안 받았을까요? 눌려서 받은 손상이에요. 눌림은 신경이 마비가 와요. 운동신경은. 마비 됐나요? 근데 이 논문 이름 좀 가르쳐줘 봐요. 좀 봅시다. 저도. 논문까지 찾아볼 정도로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하실 거는 스테레이도 치료 하셨고 펄스테라피라고 해서 초기에 스테레이도 왕생 때려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셨고 비타민 B 온찜질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 잊어버리고 입운동 열심히 하면서 한번 지내보세요. 하루하루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런 거 표정연습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미성년자인데 턱 수술 안 하고 고쳐지는 법 있나요? 미성년자인데 턱 수술 안 하고 고쳐지는 법 있나요? 왼쪽 턱이 조금 튀어나와서 수술 안 하고 그러면 반대쪽을 튀어나오게 뭘 넣으면 되겠죠? 이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저라면 이렇게 각진 뭐 그런 거면 나중에 어른 돼서 성인 돼서 수술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반대쪽에 뭐 그렇다고 시술로 필러 맞을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맞을 건데 왼쪽 쪽이 조금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튀어나온 거를 튀어나온 거를 없앨 수도 있고 또는 튀어나온 데를 기준으로 안 튀어나온 데를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성인 돼서 수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트리 님이 SCI 저널이라고 다 유명한 저널 아니에요. 물론 SCI 저널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거긴 하지만 SCI 안에서도 임팩트 팩터라고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임팩트 팩터가 뭐 낮은 거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권위 있는 글쎄요. 그런 논문이 뭘까요? 라는 생각은 드네요. 5개월 전에 첫골신경이 끊어지는 봉합수술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힘이 잘 안 달아서 글씨를 쓴다던가 수저 사용이 어려운 게 없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힘 생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힘 생겨요. 대신에 물리치료 열심히 하세요. 물리치료를 본인이 뭐 이렇게 주먹 쥐는 거 이러는 거 연필 잡는 거 계속 하세요. 신경은요. 자극이 주어지면 좋아져요. 그래서 아까 압력에 의해서 안면신경 마비 오신 분 있죠. 그런 분들도요. 안 되더라도 자꾸 하세요. 이렇게 이빈호과 가서 약받아 먹으면서 치료했는데요. 지금은 완치되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거 상악동염이겠죠? 2019년 8월쯤입니다. 그때의 증상은 빠진 이빨 빠진 이빨 바로 밑 금인네의 한 곳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빨이 빠졌어요? 이빨이 어느 이빨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밑 같은 어금니 부위에도 바로 밑? 여러분 상악동염은 위쪽에 상악에 있는 치아에만 생기지 하악 치아에는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위아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래 이빨이 아프고 윗이빨은 무통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윗이빨이라고 하면 보통 상악쪽 이빨이잖아요. 아래 이빨은 아래쪽 하악이고 CT 촬영 치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했고요. 코도 꽉 막히고 그랬습니다. 이런 케이스 있나요? 이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악동염이 생기면요. 어금니 쪽이나 이쪽 송곳니 뒤쪽으로 해서 이쪽이 어금 치아가 아플 수 있고요. 앞광대나 이런 볼이나 눈까지 아플 수 있고요. 관자놀이까지 아플 수도 있어요. 심하면 목까지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전에 이 질문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조심스럽지만 궁금한 건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실리콘 보영물 대신에 갈비뼈 갈비뼈 연골 그러니까 늑연골이죠. 잘게 썰어서 금막에 말아 콧대에 삽입하는 코성형 많이들 요새 광고하죠. 무보영물 코수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보영물 코수술 그게 이제 요 방식으로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금막에 싸는 경우도 있고 금막에 안 싸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단점이나 한계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양을 쫌을 딱 거려서 만드는 거다. 완전한 모양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다는 한계 그 다음에 하나는 흡수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게 흡수됐을 때 아주 괴로워요. 얼마 전에 코수술한 분이 딱 요 수술을 대구에서 받고 오신 분이에요. 대구에 계신 어느 선생님이 이거 수술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콧대에 넣어놓은 늑연골이 거의 다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수술을 한다고 열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흉살로 가득한 떡진살이 있어가지고 일단 박리가 잘 안되고요. 또 연골 조각 중에 피부에 박힌 듯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마치 아스팔트에 살 긁히고 나면 여기 까뭇까뭇하게 박혀있듯이 제거를 하자니 이렇게 만져보면 우둘두둘하고 근데 안에서 제거를 하자니 피부에 박혀서 이렇게 파먹을 것 같이 돼버리고 그래서 피부가 상할까봐 어느정도 다듬어주는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단점은 흡수예요. 흡수. 이 흡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흡수가 됐을 때 울퉁불퉁함이 일레규라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좀 남아서 다시 수술할 때 조금 애먹을 수 있다. 장점은 내꺼니까 염증이나 이런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이물질이 안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조금 장점이 있죠. 또 하나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근막된다고 여기에도 흉터 남겨야 되고 느경골 뗀다고 여기도 흉터를 남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최근에 갑자기 요런 내용으로 광고하는 병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물음표가 저는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어 올려봅니다. 사각턱뼈를 사각턱뼈를 많이 자르면 뼈와 살의 공간이 많이 남아 얼굴 옆이 처지잖아요. 일명 신부불 처짐이라고 하잖아요. 아닌데요. 일명 신부불 처짐이 뭐죠? 아니 사각턱을 잘라서 여기 살이 처지는데 신부불은 여기 있거든요. 광대 밑에 이게 인터넷 박사님 이시요. 제가 볼 때는 검색 많이 해보셨고요. 주로는 광고글에 이제 낚이셔서 단편적인 지식들을 한 줄로 지금 써놓으신 건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조금 반상했으면 좋겠어요. 뼈와 살이 공간이 많이 남아 얼굴 옆이 처지잖아요. 일명 신부불 처짐 지금 여기 처지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신부불이 아니고요. 볼살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신부불 처짐 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있는 의학용어는 아니고요. 실 리프팅을 해도 효과 없고 한 10번 한 것 같네요. 효과 없는 걸 왜 10번이나 했죠? 그래서 안면거상 했는데 여전히 신부불이 있더라고요. 거상하고 신부불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거상은 껍데기에서 벌어지는 1층에서 벌어지는 일 신부불은 저 지하 4층에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상을 한다고 신부불이 없어질 이유 전혀 없잖아요. 있더군요. 내 얼굴은 안 되는 건가 심한 사각톡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럴까 찾다 보다 보니 골막까지 리프팅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은 신부불이라고 볼이 쳐져서 실리프팅 10번 했고 안면거상을 했는데 여전히 신부불이 있고 그래서 골막까지 리프팅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턱뼈 자르고 나면 스마스층 까지 당겨 줘도 효과가 없으니 골막까지 당겨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턱 수술하고 스마스를 어디다 당겨요? 골막은 어디다 당기죠? 지금 이게 그냥 인터넷 뭘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광고부를 보고 이걸 갖다 붙인지는 알 것 같아요 골막 리프팅은 여기 상악 여기 얘기에요 여기는 골막 리프팅 얘기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골막 리프팅 얘기가 있어요 중안면부 이상 근데 여기는 골막 리프팅 얘기는 없어요 이걸 골막 리프팅 이라고 하던데 이거 하면 나아지려나요 저는 안면거상을 할 게 아니라 골막 리프팅 이런 말이 너무 재밌어요 안면거상 중에 스마스 리프팅이 있고 골막 리프팅이 있고 스킨 리프팅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게 막 엉켜요 지금 얘기가 질문이 30대 후반이거든요 안면거상 효과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네요 제가 환자분을 뵙고 싶고요 일단 뵙지 않고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의미 없고요 이거 하나만 공부삼아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얘기에요 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이 근막층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어떤 의사분들은 뼈 바로 위 골막층을 끌어올린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이것도 광고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리프팅 이라는게 봅시다 요게 ABCD 있잖아요 요게 스킨이에요 피부 요기가 그 다음에 요게 있는게 핑크색이 스마스 요기 보시면 그 다음에 뼈 위에 있으니까 이게 골막이에요 자 피부만 이렇게 잘라서 땡기는 스킨 리즈비네이션 이라고 해서 피부 리프팅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스까지 여기서 잘라서 스마스까지 올리는 스마스 거상이라고 광고되는 그런 거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막 밑으로 아예 분리해서 통째로 땡기는 골막 리프팅 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얼굴 전체에서 다 해당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대 부분하고 여기까지는 골막 리프팅이 가능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골막 리프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턱 쪽은 골막 리프팅이 아니라 여긴 스마스 리프팅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플레인 리티덱토미 리티덱토미라는게 안면 거상이라는 영어거든요 페이스리프트라고도 하지만 리티덱토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건 스마스 거상의 이제 오리지널 된 얘기에요 근데 디플레인이라고 하는게 골막 거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스 리티덱토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안면 거상이라는 그 메뉴판 안에 A,B,C,D 옵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거킹 갔어요 세트 A,B,C,D 있어요 세트 A는 햄버거, 콜라 예를 들면 세트 B는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세트 C는 햄버거, 패티 두개 어니언 링, 콜라 세트 D는 치킨 버거, 콜라, 감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버거킹 메뉴 그게 안면 거상 안면 거상 안에 메뉴가 A,B,C,D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A라는 카테고리의 밑에 있는 A-B,C,D를 같은 선상에 놓고 A랑 A랑 B랑 C랑 D랑 이거 뒤죽박죽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막 엉키죠 제가 무슨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자분 얼굴을 보고 진단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막 하더라고요 하던데 이런 얘기만 잔뜩 적혀 있거든요 광고글 보고 그냥 나열하신 거예요 논리 없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인터넷 보고 공부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지금 이런 논리를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끝말이 끼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각각은 맞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맞잖아 빨가면 사과 사과는 빨가니까 사과는 맛있어 맛있지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도 맛있지 바나나는 길어 길지 길면 기차 기차 길지 기차는 빨라 기차 빠르지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 빠르지 비행기는 높아 높아 높지 하늘을 날아가니까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높지 이게 무슨 논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이런 논리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광고글에 그냥 그 단편적인 정보들에 꼬리이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 써있는 내용 중에 논리는 하나도 없어요 굳이 여기서 찾아보면 잘못된 것만 그냥 한번 찝어볼까요? 심부볼 처짐이 뭐죠? 저는 모르겠어요 환자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효과 없는데 왜 11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안면거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안면거상을 하셨는지는 말 안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미니 거상 뭐 이런거 하셨을 것 같아요 피부만 땡겨야 되는 피부만 땡기니까 안에 있는 불룩한 건 남았겠죠? 그걸 또 심부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다 검색해보니까 아 골막을 땡기면 되나? 아니 심부볼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뼈가 없는데 무슨 골막이 있겠어요? 그죠? 턱에서 골막은 이 교근 밑에 있는데 교근 밑을 땡기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럼 골막 거상은 도대체 어디냐? 광대 쪽에서 중안면부 거상 할 때 나오는 얘기에요 이걸 골막 리프팅이라고 하던데 이거 하면 나아지잖아요 안면거상을 할 게 아니라 골막 리프팅 골막 리프팅이 안면거상술이라는 거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답으로 뭐라고 들어야 될지 조금 난감해요 안면거상에 ABCD가 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림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광대 수술 3개월 됐는데 왼쪽 광대를 만질 때마다 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고정이 안되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건가요? 병원에서는 3개월 이후에 뼈가 완전히 붙는다고 했는데 뼈가 붙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이거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라이브 할 때 답변 드린 거 한 20번은 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보세요 광대 수술 후 소리 나고 아파요 여기에 환자분들이 말씀해 놓은 모든 것에다서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 질문이 여기 안에 없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상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소리 나고 아파요 소리 나죠?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나고 만질 때마다 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아파요 쳐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검색어 창에 소리 나고 아파요 그러면 이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답변 되실 거예요 원장님 볼 뭉침이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편안해진다고 하셨는데 기다리는 거 외에는 이 선상이 대해 도움되는 건 없나요? 1년 지나면 많이 좋아지나요? 현재 7개월 됐는데 너무 심해요 본인이 할 건 이분동이에요 이분동 볼 뭉침 이런 거 있으면요 조금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저 따라해보세요 이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5도 아니고요 우요 우 애기들 뽀뽀할 때 하는 붕어 입술 있죠? 붕어 붕어 입술처럼 이렇게 이걸 자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세요 이거 우리 이분동 할 때 이렇게 이런 걸 이런 걸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런 데 땡기는 데 조금 풀려요 그걸 자꾸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고주파 같은 거에 좀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건 또 어디 가서 해야 되잖아요 돈 들고 집에 뭐가 있다면 집에서 살짝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나면 무조건 좋아져요 근데 또 1년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다고 달력에 X표 하는 사람 있어요 무슨 빠비옥 마냥 그러고서 366일째 1년 지났는데 왜 안 좋아져요 이러고 병원 쫓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라고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히타늄 이마보용을 실리콘과 미고했을 때 염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이마를 채울 때 실리콘, 필러, 지방이식 의사실장 분들 의견이 다른 걸 느끼는데요 선생님 어떤 보형물을 선호하시나요 옛날에 실리콘 썼고요 그런데 환자 중에 물고이고 피고이는 환자들이 간혹 생기는 걸 보고 언제부터 안 쓰기 시작했고요 안 쓴 지 한 10년 됐고요 프린팅 관련된 일 하면서 가장 많이 이마 쪽에 쓰는 거는 본시멘트 보형물 제일 그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뼈에 빵꾸가 나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티타늄 보형물을 써요 차이가 난다면 일단 본시멘트 보형물은 물고이고 피고이고 이런 느낌은 없고 좀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티타늄 보형물은 뼈랑 붓고 이렇게 주변에 캡슐이 안 생긴다는 장점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필러는 이마에는 추천 안 해요 이유는 이렇게 엎드려 자거나 야구 모자 같은 거 쓰면은 여기 이마에 자국이 나요 이렇게 축 패어요 그럼 이렇게 다려줘야 돼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내비두면 이렇게 줄간체로 있어요 그래서 필러 맞은 분들은 모자 같은 거 쓰면 이렇게 벗은 다음에 이렇게 이마 다려줘야 돼요 손바닥으로 그래서 필러는 이마에 맞는 거 쪼끔 맞는 건 상관없는데 뭐 왕창 볼륨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겠다 그러면 반대하고요 지방이식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살이 찌고 빠지는 거에 따라 이마에 넣은 지방도 살이 찌고 빠져요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또 들어가는 양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마 지방 정도는 뭐 보형물 싫다 그러면 지방 괜찮은 것 같고 필러는 좀 아닌 것 같고 보형물을 한다면 지금은 티타늄은 너무 비싸고 본시멘트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실리콘은 저는 안 쓰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요새 실리콘 만들어주는 회사도 거의 없어졌어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유지인대는 손상 받은 몇 년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건가요? 손상 받아도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옛날 모습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원장님 병원에 가면 뒷광대만 가는 수술이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저희 병원에 수술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뒷광대만 가는 수술도 할 수 있어요 뭐 절골에서 밀어넣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건 환자분에 맞춰서 뒷광대 가는 수술도 할 수 있고 뒷광대 다시 절골에서 축소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답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네요 의료인으로서 소신과 신념이 존경스럽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렇게 뒷광대와 옆광대가 해명골길이 접하지 않고 피질골길이만 맞닿게 되어도 뼈가 붙나요 붙어요 그거는 근데 피질골길이 있으면 워낙에 잘 안 붙잖아요 근데 골막이 잘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술하는 의사들한테 가끔 얘기해 주는 건데 광대 아치 쪽은 골막 보존을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수술한 다음에 꼬맬 때도 골막을 잘 꼬매줘야 뼈가 잘 붙는다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골길이 닿아 있을 때 더 잘 붙어요 피질골길이 붙어 있을 때보다 하지만 피질골길이 붙어 있다 해도 붙긴 붙어요 물론 흡수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사 제거하고 나서도 하나의 뼈처럼 합체되어 있을 때 빼죠 보통은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흡수되고 안 붙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치는 붙고 안 붙고 보다 중요한 건 체부 쪽에서 단단하게 붙냐 안 붙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얼마 전 올려주신 라이브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원장님이 저번 봤을 때 콧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코 아랫부분은 피부랑 연골 이런 거에서 높게 만들기 힘든다고 하셨는데 코끝을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만들 수 뾰족한 느낌으로 만드는 거는 위에 쌓아주는 연골을 뾰족하게 만들면 돼요 이건 간단해요 코끝 성형할 때 높게 기둥을 만들어야 더 효과가 있다는 의사 선생님 영상 봤는데 기둥을 높게 만든다는 게 이제 이거를 콜루멜라 스트럿 이라는 자로 용어를 쓰거든요 비주 버팀목? 한국말로 번영하면 비주 버팀목이라고 해서 연골을 길게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으면 잘 가라앉지가 않겠죠 대신에 말랑말랑한 느낌은 없고요 효과가 있는 건 맞죠 근데 보통의 경우 코 수술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가라앉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 가라앉는 거를 이렇게 길게 높게 해놓으면 조금 덜 가라앉긴 하죠 효과가 더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환자분의 코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요 환자분의 코 연골이 뭐 많다 그러면은 그냥 버팀목 조금만 해도 잘 안 내려가요 이렇게 눌렀을 때 탄성도 좋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연골이 조금 발달한 경우에요 병원 오면 만져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연골 두 개 갈라진 게 이렇게 만져져요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잘 튀어 올라와요 이걸 일라스틱 코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탄성이 좋아요 연골이 좀 발달한 사람은 근데 이게 연골이 아니라 그냥 살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버팀목을 높게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날개 연골 묶기라는 게 콧끝 수술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인지만 여쭤봅니다 음... 이 질문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백반이라는 게 공깃밥이라는 거랑 같은 의미인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거예요 백반이 뭐죠 백반? 여러분 그 식당 가서 백반 시키면 뭐 나오죠? 공깃밥, 계란후라이, 국, 반찬 몇 가지 그렇게 먹는 걸 우리 백반이라고 하잖아요 백반 그죠? 뭐 제육볶음 같은 메인 요리 하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빗반찬, 멸치볶음 뭐 이런 거 있는 그냥 우리 가정식 백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요 공깃밥이 백반이랑 같은 단어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콧끝 수술이 훨씬 넓은 개념의 카테고고요 콧끝 수술이라는 거 안에 날개 연골 묶기라는 작은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안면거상이 근막층을 올리는 거 맞고요 안면거상 중에 근막을 올리는 스마스 안면거상이 있고 골막을 올리는 또 골막거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선생님 코가 구축이 왔는데 그대로 두면 안되고 꼭 재수술해야 되나요? 구축이 왔는데 모양이 괜찮고 본인이 괜찮으면 수술 안 해도 되죠 근데 구축이 왔는데 모양이 보고 싫고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본인이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본인이 구축이 와서 너무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혹시 CT상으로 신경관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턱을 괴거나 만지면 찌릿한 현상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글쎄요 신경관이 노출이 안 됐는데 왜 턱을 괴거나 만지면 찌릿할까요? 일단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CT를 제가 보고 싶어요 환자분이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짤까?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환자분 말을 사실 잘 안 믿어요 듣고 참고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보려면 그 CT를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괴거나 만지면 찌릿한 현상이 생기는 거 골절 부위에 뼈가 이렇게 붙잖아요 T절골을 만약에 했어요 그럼 여기 뼈가 이렇게 모아서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안 붙었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하면 얘가 찌릿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CT를 봐야겠죠 일단 본인 귀연골로 코끝 지질했을 시 염증 구축 올 확률도 있죠 염증 구축은요 어떤 걸 뭘로 해도 있을 수 있어요 확률은 있죠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내 조직으로 하면 염증 활률이 낮아질 뿐이지 제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 늑연골로 콧대 세우고 코끝하고 콧대도 갈아가지고 내 근막으로 이렇게 싸서 넣잖아요 그런 경우도 염증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안면윤각 14일 차인데 괜찮다가 오른쪽 사각턱이 아까 그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열감도 심하고 누가 보래도 왜 저래 할 만큼 딱딱하게 부어 올랐어요 수술한 병원 찾아가니 입안 실밥에 세금 간염 흔적 없다고 임파선염 걸려서 그 주변까지 부었을 수도 있다고 그냥 항생제 수행 맞춰주고 소염제 일주일 일주일 처방해주고 끝이더라고요 CT도 제가 우겨서 찍어봤는데 의사 말로는 문제가 없다는 식이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임파선염이라고 아니라고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임파선까지 지금 부었대요 그거 어떻게 알죠? 이비인후과에서 임파선염이 아닌데 임파선이 부었대요 임파선이 부은 게 임파선염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찮다가 이렇게 딱딱하고 열감있게 부을 수가 있나요 걱정돼서 미치겠고 일상생활도 안 돼요 약 먹어도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그냥 수술하신 병원 가셔서 바늘로 한번 찔러서 뭐 나오는 거 있는지 확인해 보고 CT로 혹시 물고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하는 게 순서고 정인물면 밴드 같은 거 하고 2, 3일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서 지켜보는 게 순서예요 일단은 4가지 정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